시현이 사장님. 오늘의 주목을 응원하러 왔어요. 오늘의 주목을 응원하러 왔어요. 오늘은 시현언니 응원하러 왔어요. 시현이 사장님이 한국에 졸업을 하다니 졸업 공연이에요. 언니는 정말 피드백하다. 응원해준 시현 언니. 시현언니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고지입니다. 은행 시연 언니가 응원을 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어요. 와 진짜 기대해요. 시작하는데 시연 언니가 떨어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응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시연 언니 파이팅! 학생들은 먼저 안쪽 사이드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 일단 자리가 나오면 자리를 마저 앉아주세요. 저희 맨 앞에 앉았어요. 일찍 와서 자리 잡았어요. 시연이가 안 떨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에서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께서는 가운데부터 사이드부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연 언니 안쪽 사이드부터 앉아주시면 공연을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서 좀 떨려요. 이게 모든 공연이 다 자작곡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야 저도 이적도 해주려고 기대도 하는데 이곳에 와서 입시 봤으면 진짜 힘낼 것 같아요. 뭐예요? 내일 공연도 할 수 있겠죠? 오류. 윤지 공연도 꼭 가서 응원해주실 거죠? 저 여기서 입시 봤어요. 나 여기 입시 봤었어요? 나 여기서 봤어요. 이제 시작한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쉽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하면 이제 다음 팀도 더 좋은 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윈터러블 안에서 마지막에 딜러 드리고 저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ünüz 강시현 예쁘다~! 나 한 입시 봤어요? 강시현 화이팅~! 강시현 예쁘다~! 강시현 너무ark torture! 어 Phoenix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서프라이즈 성공. 이 시각들이 놀이기에 이 길을 밟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던 것들은 지워지기 바랬어요. 와! 강지연 예쁘다! 장지연 장지연 예쁘다 장지연 상장 장지연 한글자막 by 한효정